이쪽으로! 역전됐죠 지금? 두 번째 포인트만 유리티가 역전했어요 경험치를 무시 못해요 자, B 포인트에 왔습니다 젤리캔! 이것도 10kg야? 10kg짜리 젤리캔 3개! 젤리캔 3개야? 이동왕 신라! 이걸 미네? 유리티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잘 밀린다, 잘 밀린다 생각보다 잘 밀리더라고요 하나도 힘들지도 않은데 저희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자, 유리티가 B 포인트를 더 빨리 통과했습니다 빨리! 잘 밀린다, 잘 밀린다 절반 잘 안 남아요 기어, 기어, 여기서 기어 기어, 여기서 기어 여기부터 기어 기어하네 기어하네 무르구나, 무르구나 잘할 수 있다 바로 한 번 빠지자마자 바로 부릇부릇고 이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명재야. 네. 교대. 세팅해놓을게. 세팅해놓는다는 게 페달링을 이제 각각 위치해. 바로 앉을 수 있게 IBS를 위치해놓는다고 세팅해놓는다고 말했습니다. IBS 해상기동은 또 저희 주 임무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어요. 여기 C포인트입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IBS가 있는 C포인트입니다. 페달 4개. 페달 안 보여요. 어두워서 패드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? 여기요. 앞에 두 개. 좌측에 보이는 폼을 끼고 좌선으로. 그저절로 가야지. 그저절로 가야지. 아, 미리 정했던 위치가 있어요. 동현으로 가자. 자, 하나 둘 셋. 좌측으로. 자, 가자. 와, UDT 진짜 빠르다. 근데. 자, 기대니까 잘 가진다. 기대, 기대. 체중 신호. 지게사. 아, 괜찮. IBS 하면 뭐 UDT 같아. 네. 무릎을 해. 무릎을 해. 무릎을 해. 무릎을 해. 자, 이제 빨리 따라 붙여야 됩니다. 빨리. 두고만 있느냐. 템프 올리자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이 대체 꺼냐고. 이 대체 꺼냐고. 꺼냈. 꺼냈.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. 이건 진짜 잡아버리자. 걸어, 걸어. 꺼냐고. 아, 이거. 이민곤하고 김승민이 뒤로 좀 쳐졌어요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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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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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템프 올려. 던져, 던져, 던져. 김승민 먼저, 던져.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. 템, 템, 템. 김승민. 와, 이동규 대원이 막내인데. 지금 선배 거 다. 대단해. 김승민. 김승민 선배. 그 탁. 선배. 오케이. xis 백uki. 오키. 자동차马 suffix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